출발을 알린 갓세븐의 뱀뱀은 국내 음원차트 실시간 1위는 물론 34기 지역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쓴 채로 가운데 오른쪽 왼쪽 네 마스크 벗으신 채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운데 오른쪽 왼쪽으로 리본의 인트로를 제외한 전곡 작업에 참여했고요. 온전히 자신만의 음악 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뱀뱀은 페스티벌 MC로도 활동하며 솔로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멋진 매력의 뱀뱀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부문 수상자는 뱀뱀 더 보이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뱀뱀 MC는 데뷔 7년 만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 리본으로 전세계 34개 지역에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솔로 아티스트 뱀뱀으로서의 입주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더 보이즈는 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국내 각종 차트는 물론 해외차트까지 점령하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두 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뱀뱀씨부터 수상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수의 뱀뱀입니다. 일단 오늘 가볍게 3개국어를 준비하는데 제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솔로 데뷔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어비스 컴퍼니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잘 챙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수의 멤버들도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는데 항상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태국어로 가볼게요. okay. Warm-Bam Bam. 이제 이별이 뱀 오이 Бام! I want to thank all around the world. I got someone that always support me and believe in me. And last but not least, I also want to thank myself that always believe in myself and doing all the hard work and never give up.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